안녕하세요. 요니고니의 요니. 어? 고니는 어디 갔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군감자 해볼거에요. 달고나 같은데 이거 새로 나왔나 봐요. 이거 좀 매워요. 매콤한 막이 없어서 일단 사오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오! 깨졌어. 세물을 하나 자라야 되는데 세물 이렇게 하고 나누는 중, 배부 중, 동그라미도 가지시구요. 응. 내가 네모하면 안 돼. 양보해줘. 응 제발. 응 알겠다. 난 대신 잘라.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응. 매워요. 한번 잘라볼게요. 성공할지. 무산이 있어. 별이 없는 대신. 일단. 일단. 가장 쉬운 세모부터. 세모부터. 세모부터 잘라지지만. 짜잔. 한번 잘라볼게. 오! 네모. 세모 성공. 네모 도전. 네모 어느정도만. 아! 동그라미 깨졌다. 너클린사 동그라미 누나 하나도 없잖아. 다정공. 아! 네모가 될거에요.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여러분? 아! 네. 그래서 심쿵했어요. 사랑 hogy danyol стр 일단 성공생regular 했는데 동그라미 도전해보겠습니다. 양, 면찌? 5, 4 , 3, 2, 2, 3 신어왔다. 얘. plots 1cm... 엄청 패어 인데? 이건 엄청 패어 유명 haha 얘 이거 나도 못하거래. 뭐이니까 조 Brief님 코가 다르는 안 Again. 흥복이거 아 저 자리야 그냥 문 닫고 아야겠네 아 엄청 F1 아 이제 대고 나면 이 음원에서 달군 단전 사실이 달 달 달 허아 나라 군 구린나와 분 잔 잠이 아 한번 달군간 감사 좋아하는 자 자기 아니지 다랑다랑 어 야 이렇게 하면 되지 다리 떨네 군대에 간 남편의 감자를 좋아하는 자기 보고싶다 이렇게 하지 차라리 어떻게 다랑다랑 군대다랑 감자 자기 감자를 좋아하는 자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말이 안되잖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얘가 사행지를 되게 못 지어가지고 집중한 내가 내모를 실패하다 뇌물 난 네모가 제일 싫다고 생각해 뭐야 뭐야 우사리 빵 보여줘봐 보여줘봐 아빠랑 딱 대가 보시면 여기 고막이 났어 하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서 정말 완전히 간단히 끼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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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끼졌는데 저는 동그라미를 살려볼게요 동그라미 좀 많아 뭐 했을 판처럼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먹은 블라 진짜 우리 반에서 내가 매운거 솔직히 못먹는다 이거는 근데 이건 앞 엄마 아 다 깨졌어 아 다 깨졌어 아 다 깨졌어 아 다 깨졌어 동그라미 성공 약간 여기가 약간 했는데 세문동그라미 오지머게임 네모를 성공해야 오지머게임 우선 우선 할 수 있으신 분 우선 도전 보호소 우선 betray PV 너 왼이지 수ист이냐 요이진 제가 약간 거니야 빨리 물고 마시고 와 고니씨 Ulf 저는 고니가 저러는 servant 저렴이 tele received 내가 내 가는데 죽 Agora 나 먹기는居 точно 야 우산 한번만 끓여줬어 이거 불량이야 잘 안 찍혔어요 저 벌써 끝났어야지 여러분 달고나가 여러분 저 먹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엄청 매운데 이만큼 작은 거 먹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려야 돼요 혓바닥만 되는데 엄청 매워 여러분 이거 처음에 안 맵네 저도 했거든요 감염할수록 엄청 매워 그럼 어떻게 알았지? 신호가 안 매워 여러분 저 연희는 안 마시고 오동을 깔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 연희가 먹었으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잠깐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빠 이리로 와봐 しょう어 감사합니다 죄송해서 신호가 안 매워